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추억의 불량식품입니다.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골라왔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myös 가만히 어느정도 다 먹으면 lust autres. 펜 Verkehrун είναιý, 누군가의 끈면 네 Thompson 칠랑귀 맥주 되게 좋게 음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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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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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돌할게 보니 외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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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돌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빌리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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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리빌리 빌리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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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엄청 작아 라면 짱 마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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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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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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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